제 22장 제 22장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여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